오늘 그 저희 팀 그 팀 게임 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아마 토요일 이고요 야간전 할 예정인데 조금 일찍 모였어요 한 3시 4시부터 모여 가지고 야간전 진행할 예정이고 지금 아 장비 차고 이렇게 저희 팀 필드에서 주야간전을 겸해서 한번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어 보자 게임 나온 지 한 두달만에 나온 것 같아요 지금 한 제가 업무적인 일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두달 정도 만에 나오고 있고 따로 카메라는 안 들고 왔어요 그냥 고프로 요거 하나 가지고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해가 지면은 이게 촬영 거의 못할 것 같아요 뭐 야투나 이런 것들 야간에 촬영할 수 있는 장비가 제가 있는게 아니라서 오전에 주간전 게임 정도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게임 영상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뭐 게임 복장 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던데 지금 저는 요렇게 사진은 청바지를 입었고요 위에만 조금 긴팔 컨베셔츠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 일상 일반 복장이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저희 제가 다른 분들 저희 팀원들이나 다른 분들 입고 온 옷들 이런 것들 영상 짧게 짧게 찍어서 같이 한번 첨부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게임하러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지금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어있는데 지금 아직 다 완성은 안 되어있는데 벌써 이상이 있구만 그거를 이제 얘를 앞에 다시 일해 두고 이걸로 주문해서 쭉 일해 돌리게 쭉 일해 돌리게 그래가 안 들어오는 게 낙기엔 기립투절 하셔야 돼 아 이거 기립투절 하셔야 돼 아 내보낼 거 같은데 저 사람? 어 내보낼 거다 100% 일단 두공을 불고 같은데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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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이 많네요 추석 굉장히 아프고 또 후안전 야간전 병행하겠습니다 어... BLS팀 몇 분이죠 지금? 3명이시죠? 한 분은 지금 2시에 오고 있어요 아 쉬고 계세요? 아... 고맙고 오실 겁니다 네 그리고 금정산악회 팀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실게요 그리고 VOP BLS팀에서 오실게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더벙커팀 소속이죠 일단 그리고 오늘 사실 제가 주최를 한 게 아니고 다들 유명인사 아시죠? 아재TV님이 주최를 하셔가지고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주최를 한 적은 없고요 저도 게임을 하러 온 입장이고 저는 한 두 달 만에 게임하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석 전에 꼭 게임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저희 게임 열어주신 저희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게임 시작 앞전에 보이셔서 지금 날씨 좋으니까 사진 한 방씩 찍고 시작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마시고 사진 한 방 찍을게요 어디로 서실래요? 네 저 도통 날라온다니까 도심에 도무닫게 뛰면 안돼 솔직히 왜 이렇게 앞에 있노? etas 이 한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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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13 에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더 깨끗한 와 다시 아휴 불쌍 이게 뭐야 아 볼때기 맞았어 미끄러스 위에 다 있습니다 검색 밑으로 위에 하나 컷 밑으로 컷 나이스 컨테이너 뒤에 확인 달리고 달리고 아 시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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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어 지금 이제 2판 4판 6판째 일단은 야간인데 6판째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. 오랜만에 게임을 뛰어서 그런지 상당히 재밌고 또 힘드네요. 예 아마 한 대여섯판 정도 더 하게 되면 아마 해가 질 것 같아요. 해가 지면 이제 야간전으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 이제 야간전 되면 또 다른 느낌의 게임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쫄깃쫄깃합니다. 이제 야간전하는 팀원들이 한 명 두 명씩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12시 1 2 2 3 2 3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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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5 5 6 5 5 10 4 5 5 바로 넘어예어 넘어 11시 쪽에 트럭 뒤 트럭 뒤 이제 지금 6시 30분, 40분 정도 됐거든요. 이제 드디어 해가 졌습니다. 해가 졌고 필드 전경은 이렇습니다. 이제 야간전 들어갈 거고요. 아마 이게 마지막 인사 촬영이 될 것 같아요. 더 이상 촬영은 좀 힘들 것 같아서 이대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혹시나 댓글로 저기 서바이벌 게임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또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. 달아주면은 제가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뵙고 저는 본격적인 야간전을 시작하겠습니다. 전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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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사 나갑니다.